XSFM입니다. I, D, W, K 2013년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뷰티 패전트에 미얀마 대표로 참가했던 미얀마의 셀럽 셀럽은 직업이 셀럽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워낙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이분도 모델도 하시고 최초 선수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미얀마의 셀럽 타테테치가 이번 주 세계 최초로 한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5월 18일 화요일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였는데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에 타테테치는 두려운 마음에 망설이면 쿠데타의 영향이 우리 후손에게 미치기 때문에 위협을 무릅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행우주 어딘가에서 한국에 있는 시민들이 80년도의 타테테시 같은 선조들의 희생 덕분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후손들입니다. 한국민주주의 주간의 뉴스 라운드업이에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첫 뉴스는 물가 이야기에요. 네. 미국 노동부는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망한 거죠. 네. 이거는 2008년 9월 이후에 최대치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와 돈복사기인 나스닥 지수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12일 크게 폭락을 하고 14일 약간 회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19일 또 폭락을 했어요. 기억해보시면 우리가 지난 4반세기 동안 이런 상황을 두 번쯤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뭐냐. 뭔가 수치상 호황 같아 보이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저금리의 유동성이 엄청 커져가지고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두 번의 패닉, 닷컴버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비교, 이거 지금이랑 비교를 해봐도 여전히 2021년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이 사태의 원인이자 거악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자본주의가 다 망하는 줄 알고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19년을 기억해보면요. 19년도에는 세계 경제가 튼튼했고 한국은 체질이 더 좋았습니다. 정 깔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통신사하고 경제지가 물가가 너무 안 오른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판다임의 한가운데를 뚫고 있는 지금 시점의 경제 그림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투자법을 폭발 직전 때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더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조인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조인 이후의 상황을 아무도 예측을 못해서 그렇지. 문제는 지금 조였을 때 그동안 심각하게 많이 풀린 유동성이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네. 한국은 부동산이 제일 심각하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옛날 김문수 전 지사의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도지사라고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아니요. 도지사라 그랬잖아요. 그때 샀어야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도지코인을 샀어야 됐어요. 도지삽니다. 도지사라니까요. 아 그럼 사실 도지산대가 아니고 도지 샀는데. 다음 뉴스 보시죠. 홈플러스 강서점 배송기사가 11일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주 일이에요. 노조는 3월부터 변경된 효무제로 인해서 배송기사들의 업무가 늘은 것이 과로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강서점 배송기사의 쓰러진 원인이 과로 때문이라고 주장을 같이 한 거죠. 응. 홈플러스는 아직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노조가 과로로 인한 의식불명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부 경제지에서는 노조와 회사 간의 이 밀당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 수 없다. 과로는 늘었다. 네. 과로는 위험하다. 이 주장 사이의 평행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과관계 확률만 놓고 따지면 백신 맞고 어쩌고보다는 이런 기사가 더 많이 나와야죠. 네. 그렇지만 아마 못 보고 못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이고 경제지들이 하는 말도 홈플러스가 하는 말도 맞는 구석이 있습니다. 향후에 조사를 해야죠. 이게 산재인지 아닌지 판명도 하고 후속 조치도 논의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진짜 주제를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진짜 주제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산재가 인정이 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산재보험은 에디터도 가입해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대보험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요. 임금 근로자는 당연 적용이 되고 1인 포함한 중소사업수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이 케이스 대형마트 배송하는 분들은 업무 위탁계약 맺고 일하는데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택배기사는 된단 말이에요. 산재보험이. 과거에 이런 노동자들은 법의 윗줄에 써있는 거는 당연 가입 원칙이 써있어요. 그런데 사업자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하면 탈퇴를 허용해주는 예외 조항이 밑에 써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 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제한다고 여론의 눈치를 봐가면서 20세기 2000년대 후반쯤부터 하나하나 특고 적용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08년에 레미콘 기사만 따로 산재보험 적용을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이상한 점을 제가 그때 처음 발견을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업종별로 따로 해줄 일인가 이게. 그때 같이 적용되기 시작했던 게 보험 설계사, 골프장 노동자 등등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08년에 생각했던 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뀌면 평생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논의 역설처럼 도달하지 못하죠. 뒤져보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3년 뒤에 택배기사, 퀵기사, 작년에는 대부분의 건설기 운영 전문가. 그러면 에디터가 지금 얘기한 대로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면 그때그때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뭐 쫓아가요. 업종을 늘리는 속도를 자본과 기술이 따라잡기 좋게 돼 있습니다.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지불하는 모든 돈에다가 산재보험 항목을 당연히 포함하는 게 저는 올바른 정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시사 아카데미에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거였는데 그 인식으로는 아직 접근을 못해서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 중 하나입니다. 이게 산재가 나온다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다음 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 33인이 21일 발족합니다. 그렇대요. 발족할 때만 보면은 전 대학교 때 누가 이렇게 무슨 무슨 학생애가 발족되었습니다라는 데자보 밑에 매직으로 발족자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나요. 네. 그렇대요. 전문가 포럼 33인이 발족합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는 진중권 교수가 나오네요. 기조발제를 진중권 교수가 한대요. 33인으로 전문가 포럼을 꾸리는 게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쪽수를 흉내낸 거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하더라고요. 오피셜입니다. 5월 18일에 본인의 대선 출마를 폭증에 대한 한 거인 것처럼 말하는 메시지를 냈죠. 윤석열 씨가. 이걸 듣고 우리들이 너무 화내지 않았으면 전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이나 망자의 메시지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왜곡이고 곡해입니다. 누구나 왜곡하고 곡해해요. 다만 정도가 너무 심하면 비웃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거나 끼워 맞추는 이 습관이 되게 자주 나와요. 향후에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윤석열 캠프에서. 그리고 XSFM의 선거방송을 꼼꼼히 들어보신 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실 문제라서 이번에 얘기하고 당분간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 대해서. 완전 그구나 진보 정당이 아닌 이상은 갑자기 생겨난 이념 없는 제3정당은 여론과 그 여론일반과 언론의 쿨병. 지금 하는 건 다 별로야.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고받다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제3세력이라고 피우고 나타나요. 새로운 것처럼. 그런데 일할 만한 정계의 일구는 이미 거대 양당 가 있고 진보 아니면 극우에 다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천 탈락했거나 사의가 나빠졌거나 배신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 제3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인제풀의 전부가 됩니다. 2016년 총선 방송 들으시면서 유변상 PD가 당시 국민의당을 맡았던 대체 우리 후보들은 왜 이러냐 하고 계속 얘기하던 게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뭐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대 싶으면 다른 사람은 이 당 안 오니까 온 겁니다. 이게 2016년에 경험한 국민의당 모델이고요. 윤석열 태양계 주변의 그런 시시한 인사들이 발족하고 발기하는 것을 한동안 구경하시게 될 겁니다. 최근에 저는 한 10년 사이에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황교안 씨도 그렇고 황교안 씨인가요? 대표인가요? 씨죠. 황교안 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반기문 씨도 그랬고 정치인이 되는 대모험 그렇죠. 그 대모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웃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료를 모으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붙었길래 봤더니 이상한 사람들이야. 무슨 말만 하면 천명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그걸 익숙하게 컨트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닌 사람들이 그 세계로 들어왔을 때의 대모험. 그러니까 그 원피스가 참 환타지예요. 루피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17일 민주노총이 청와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사용자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공부문에 한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입니다.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고용 불안은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임금 등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는 전 정권에 비하면 기재부하고 그나마 대치를 좀 하죠. 네. 써야 되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자꾸 기재부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이 더 열심히 정부도로 하라는 듯한 장례투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게 이렇게 중요한데 타이밍상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장례에서 하는 일을 민주노총이 불참해놓고 지금 이런 선전전을 할 때인가? 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이콧을 한다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잖아요. 전략적으로. 보이콧은 좋은 말로 보이콧이고 사실 나쁘게 표현하면 협상장을 나몰라라 했다는 건데 이러고서 원하는 결과 안 나온다고 조합원들한테 사과 성명 안 할 거잖아요. 늘 그랬듯이. 제가 지금 같은 얘기를 매해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언젠가부터. 다음 보시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요. 건물 450채가 파괴되었고 5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안 국내 포털에 나오는 뉴스들을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공상가학의 화려함을 상상하게 만드는 아이언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방어체계인가에 대한 광고식의 기사들을 덜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냥 돈 많은 나라에서 가둬놓은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이는 중입니다. 이게 뉴스 아카이브를 뒤지다가 저도 보는 건데 매년 반복되는 일이죠. 나크바. 작년에도 똑같은 뉴스가 있어서 보다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현재는 유엔 뿐 아니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나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스라엘 총리는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이스라엘 21세기사에 대해서 언제 덕질인한테 부탁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베냐민 네타나후는 두 번 집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합쳐서 한 16년째 해먹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보다 더 길어요. 이 사람의 전임자가 현대의 가장 진보적인 이스라엘 지도자 시몬 페레스입니다. 아라파트하고 같이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죠. 아랍 평화시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 덕분에 알자지라 방송이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자국 내의 언론을 욕하면서 너네들은 아랍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 보도하면 안 된다. 알자지라가 악마가 아니다. 훨씬 낫네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기고 들어온 네타나후는 아주 간단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드리면 이스라엘 대도시에 부동산만 폭등해도 팔레스타인을 무력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정치를 합니다. 국정이 막힐 때마다 주적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보수정치 세력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은 정말 매번 피를 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강경시오니스트 이렇게 자꾸 도와주면 미국도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걸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얘기했습니다. 이건 언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좀 있어요. 지난주에 북미프트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람을 싫어하는 정치의 결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폭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스라엘린들의 시위운동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계속 폭격을 가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일상적인 전쟁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군이요. 마지막으로 스포츠뉴스 안양 KGC 인삼공사의 제러드 썰린저 선수가 NBA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소식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빅리그에서 데려갈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썰린저 선수는 가슴팍에 빨간색으로 홍삼 써있어야지 홍삼톤 그래야지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 봐요. 기억한다고요. 잠깐 봤는데 미국으로 가도 그건 타투 하나쯤에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한글로 이렇게 벗으면 써있고 근데 되게 커야 돼요. 게다가 휴먼 굴림체잖아 그렇죠. 휴먼 굴림체 문신은 타투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한편 제러드 썰린저는 안양 KGC의 김승기 감독의 재계약 소식을 듣고 SNS에 이에 대한 축하를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뉴스를 못해서 아니 세상에 이런 선수가 우리나라에 하는 이런 반응은 한국 스포츠 시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어요. 네. 오히려 작년에는 역수입된 김연경 선수 때문에 그런 반응이 좀 있었고 왜냐하면 세계 최고 선수한테 비용을 맞춰줄 수 있는 리그 종목이면 그 종목들은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 잘해요. 롤, 당구, 여자 V리그처럼. 아 그러네요. 네. 그냥 그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게 꿈인 거예요. 네. 그리고 좋은 외국 선수의 수준을 즐기기에 돈이 좀 부족한 게 한국의 메이저 스포츠들이고요. 야구 축구. 터키 사람들이 김연경 선수 갔을 때 겁나 신나했겠죠. 그 절반 정도를 올 시즌에 KBL 팬들이 제로 썰린저를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선수가 붐을 일으키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빅리그에서. 우리나라 메이저 스포츠에서는 일단 빅리그에서 잘했어야죠. MLB면 MLB. 프리미어리그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했어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온 다음에 우리나라 리그에서도 엄청 잘해야죠. 그런데 KBL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된 선수가 역사상 거의 최초의 인물입니다. 제로 썰린저는. 일단은 빅리그에서도 한 4시즌 정도 주전으로 뛰었고. 보스턴에서 처음에 케빈 가넷의 백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케빈 가넷이 옮겨간 직후부터 주전을 계속 뛰었었단 말이죠. 가장 근처라고 볼만했던 선수가 KBL. 사실 외국인 선수 들여온 역사로는 KBL이나 KBO나 비슷한데 KBL 역사를 다 뒤져보면 작년에 울산 모비스에서 잠깐 뛰었던 에메카오카포 선수가 있습니다. 04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2번이었습니다. 샬럿이 지명했었죠. 전국구 선수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값이 높았는데 일단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왔고 무릎인데 파열로 시즌을 다 채우질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그렉스팀즈마 선수가 제가 지금 얼른 대권에 안섰는데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퇴출되고 NBA 가서 식스맨으로 한 몇 시즌을 더 잘 뛰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다들 리그에 이름값을 올리고 리그 흥행에 도움이 될 만큼의 외국인 선수는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그런데 제로 설린저는 지금 한국인들이 다 인식을 했고 안 보던 KBA를 보게 만들었거든요. 문제는 그게 제로 설린저가 오고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걸 KBA를 안 보던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선수 3월에 왔어요. 그리고 4월에 팀을 우승시켜놓고 집에 갔죠. 한 달 뛰었어요. 한 달. 그게 정말 기록이 너무 간단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쉽게 알 수 있는 게 거의 모든 스탯에서 팀 내 1위였는데 이 선수가 오고 나서 안양은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전승 우승을 합니다. 10승 무패였고 저도 파이널 때 봤는데 너무 원사이드에서 슬프더라고요. 한 달 반에서 두 달 만에 리그 인기를 올려놓고 떠났습니다. 이게 요즘 농구인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얼핏얼핏 뭔가 사양산업에서 일하는 것 같이 기가 죽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로 오랜만에 KBL에 반가운 소식이라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뉴스였어요. XSFM입니다.